네, 경제성장. 일본 성장했고요. 한국이 이거 깼고요. 중국이 다시 깨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도장기기인가요? 기록은 깨지라고 있는 거긴 한데. 왠지 일본 깬 건 좋은데 중국한테 깨지니까 기분 좋지는 않네요. 그러나 성장도 또 한계가 반드시 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10%씩 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주식 계좌만큼은 정말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 삼성전자, 반도체, 하이닉스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반도체 하면 이제는 여의도의 대명사가 되셨죠. 하이닉스로 엄청... 에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뭘 밀었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민 게 아니고 바닥을 맞추셨어. 민 건 아니고. 그건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그때 밸류콜을 한번 던지셨던 적이 있죠. 나의 내 얘기를 왜 자꾸 니네들이 하냐 이런 표정으로 보고 계시는 우리 송명석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나는 여기인데 왜 니들이 자꾸 내가 하나도 하는 얘기하고 있어 이런 표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제가 방송 출연했을 때, 바로 이전에 댓글을 한번 봤어요. 저거 댓글 잘 안 보는데 우연히 봤는데 거기 뭐라고 어떤 분이 써놨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송명석 위가 그동안 잘 맞췄는데 이제 틀릴 때가 됐지. 그렇게 어떤 분이 써놓으셔가지고 어제 뜨끔했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기를 쓰고 맞춰야겠다. 아니요, 이번에도 내가 맞출 겁니다. 아, 역시 자신감. 자신감. 자신감이죠. 이 자신감이 왜 나오냐. 끊임없는 연구, 끊임없는 연습. 이 타자들이 타석에 올라가서 안 떠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만 번, 십만 번 배트질을 해보면 안 떨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열 번 배트질을 하고 올라오면 당연히 떨죠. 그러나 우리 송명석 위원님은 자신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으십니다. 누구든 나보다 더 공부 많이 한 사람, 나보다 더 실질적으로 반도체 연구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 많은 강아지가 잘 짖죠. 그래서 저도 약간 거기서 떨리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치와와 쪽으로 가십니까? 그래야 이제 또 자신감 같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송명석 위원님과 함께 반도체 요즘에 계속해서 바닥론도 나오고 재고 지금 없어지는 것 같다. 또 삼성전자는 캐파를 줄이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바닥 짖고 올라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오늘 좀 말씀을 좀 해 주실 거죠?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쭉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되고 아니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는 것도 좋고 한데 그런데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대답하는 게 그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에 3월에 내놓은 자료의 제목이 뭐냐면 경기 선행 지표의 반등 대 업황 악화 최고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올해 1분기 말, 2분기 초 정도가 아마 주가의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기다.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반도체 주가라는 거는 경기 선행 지표들이랑 동행하는데 경기 선행 지표가 대략 1분기 말, 지금 시점이죠. 2분기 초 정도에 돌았을 것 같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실제로 몇 개 경기 선행 지표들이 돌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바닥 따지는 것도 있고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주가는 저번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은 찐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오르다 내리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얘가 왜 이렇게 바닥은 찌었는데 쭉쭉쭉 가지 못하냐면 경기 선행 지표가 돌았으면 반도체 업황과 경기 선행 지표의 관계를 보면 역사적으로 업황이 경기 선행 지표를 6개월 정도 후행하기 때문에 지금 경기 선행 지표가 돌아서도 실제로 업황이 좋아지는 거는 6개월 뒤다? 6개월 후에요. 그러니까 3분기 후반, 4분기 초 정도 돼야 업황은 그때부터 좋아져요. 주가는 물론 지금부터 경기 선행 지표가 따라 오르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 시점까지는 업황은 계속해서 나빠지는 거예요. 실적도 계속해서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회사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지장의 상체 하회하고 그러면 이제 주당 가치, BPS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주가라는 거는 밸류션 배수 곱하기 주당 가치인데 경기 선행 지표가 오르면 이제 밸류션 배수가 오르면서 주가가 오르다가도 이제 실적이 이상만 못하면 BPS가 하향 조정되면서 또 중간중간에 주가 조정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주가가 장기 하락 사이클이 지나고 상승 사이클을 진입할 때는 항상 나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그 국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는 실적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선행 지수 보고 투자하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제가 작년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셨군요.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귀에 지금 모시박혀 항상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경기 선행 지표 그거랑 중국 그 뭐죠? IT 수준감. IT 수준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정말 나올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그걸 기억을 다 하시니 와 정말 아니 저도 외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으면 정프로님이 외울 정도였으면 진짜 많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거랑 이거 경기 선행 지표 경기 선행 지표는 이해 근데 그것도 약간 왜냐하면 이게 여기 지금 매크로 시간이 아니니까 경기 선행 지표 나오는 거 보고 예측이 아니라 보고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중국의 IT 수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대를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작년 11월 달에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거의 뭐 2021년 대비해서 반토막 났으니까 이제 좀 많이 늘 거다 근데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늘고 있거든요 대만 IT 업체들 월간 매출을 보더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안 느는데 그리고 중국 수출 보더라도 생각보다 반도체 수출이 그렇게 회복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좀 중요하게 들려고 했던 얘기 왜냐하면 이제 그런 의문점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실만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걸 이제 해결해 주셔야죠 중간에 자꾸 이렇게 말 껴드는 거 안 좋아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을게요 아니 뭐 질문하라고 자 그러면 여기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갑니다 자료 저기 보시면은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냐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서 중화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때 70%를 넘다가 지금 50% 근처까지 내려갔어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서 중화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렇게 내려갔으니 저기서 수요 좋아져 받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얼마나 좋아지겠냐 그렇죠 그런 우려죠 자 그리고 그런데 그런 얘기는 반대로 중화권의 국가들의 비중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중국 비중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기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여기에 전세계 메모리 반도체 출하에게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여기 살색선으로 그려놨고요 살색 아닌 살구색으로 가겠습니다 네 살구색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출하에서 미주 미국뿐만 아니라 미주입니다 멕시코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거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하늘색으로 그려놨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2019년 하반기부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추세적으로 급락 중이고 반대로 미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추세적으로 상승 중이에요 그러면 이 이유가 뭘까 얼떻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 워낙 중국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그때부터 수요가 안 좋아지고 미국에서는 그때부터 수요가 좋아졌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런데 실제로 그랬냐 여기 보시면 중국의 IT 수요랑 소매 매출이랑 미주의 IT 소매 매출을 여기 비교를 해보면 서로 다르지가 않아요 미국이 오를 때는 중국도 오르고 반대로 중국이 떨어지면 미국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수요가 나빠지는 바람에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서 중화권을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미국이랑 중국이랑 IT 수요는 거의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차가 지금 있을 뿐이지만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서 중화권 비중이 이렇게 빠졌을까 2019년 하반기부터 미국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IT세트 생산 공장들을 미국으로 옮겨라 멕시코로 옮겨라 베트남으로 옮겨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공장들이 일부가 그쪽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그런 IT세트 생산 공장으로 반도체를 많이 수출하다가 그게 멕시코나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옮겨갔으니까 수출이 방향이 그쪽으로 좀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줄어든 게 아니네요 줄어든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수요가 좋아지면 중국이 아직 남아있는 생산 공장에서도 반도체 주문을 더 늘려달라고 할 것이고 멕시코로 이전된 공장에서도 주문을 늘려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요가 좋아지면 반도체 수출의 방향만 다를 뿐이지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또 하나는 먼저 재고가 줄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재고가 중국 시장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세트 재고도 아직 많고 그다음에 반도체 재고도 아직은 많기 때문에 지금 줄고 있지만 그게 다 소진이 되어야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한테 들어오는 주문이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아직 못 기다리시고 왜 당장 안 좋아지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너무 빠른 기대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게 지금 한국이랑 중국이랑 워낙 사이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옛날에 사드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한국의 제품들 뭐 중국에서 이렇게 볼컨 넣으면 어떡하냐 자동차 화장품 이런 거죠 반도체에서도 그럴 수 있지 않냐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를 많이 든 게 사드 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의 중국의 시장 지원들이 급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를 좀 들으시는데 그런데 사실 뭐 중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말고도 얼마나 많은 도요타, 폭스바겐, 벤츠, BMW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 시장 지원들이 빠질 수 있지만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전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밖에 안 돼요 이거 계속 줄고 있어요 그리고 랜드는 YMTC라는 회사가 조금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시장 지원들이 한 4.6%는 되는데 그런데 지금 EUV뿐만 아니라 지금 네덜란드 ASML이 중국에다가 딥유비 현재 세대 이머전 장비를 지금 그거를 수출을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거가 지금 어떤 제품들을 생산하게 되냐면 디램은 1Z나노, 1A나노 그다음에 랜드 같은 경우는 200단대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노광 장비인데 그게 안 가면 중국으로 앞으로 중국의 YMTC는 200단대의 랜드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도 블랙리스트 올라갔고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자기네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IT세트 생산 제조인데 그걸 포기하지 않는 한 메모리 반도체는 사야 되고 자기네 업체들이 공부를 못 해주니 그러면 마이크론 거 사야 되는데 미국 업체 마이크론은 예뻐서 사주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늘게 돼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게 좀 궁금해요 세트 업체들의 재고가 언제쯤 줄어들지 우리는 계속 만들고 있고 걔들은 세트 업체들은 우리 재고 많으니까 안 살래 가격 떨어지니까 좀 이따 사지? 뭐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재고가 삼성 하이닛을 갖고 있는 재고예요? 아니면 그 세트 업체들이 갖고 있는 재고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만드는 업체들이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재고의 흐름이 질문이 정말 좋잖아요 제 거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니 내 질문이 좋더라 재고 얘기하셨으니까 두 분 다 좋은 질문을 하신 건데 재고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재고라는 거 이제 반도체는 업황이 호황일 때는 호황의 정의가 뭐냐면 고객들이 반도체 회사들의 재고를 빨아갈 때가 호황이에요 그리고 불황은 고객들이 재고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반도체 회사들한테 주문을 덜 줄 때가 불황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떤 시점이냐면 작년 5월 달부터 반도체 고객들이 재고를 줄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세트 재고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재고도 줄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보면 보통 고객들이 이렇게 재고를 줄이기 시작하면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줄이면 보통 이제 재고가 정상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수요가 정말 역사적으로 가장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가 축소되는데 시간이 최소한 1년은 걸릴 상황이에요 1년 또는 그 이상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5월 달부터 재고를 줄였으니까 최소 올해 중순 또는 3분기 중까지는 고객들은 계속해서 재고를 줄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반도체를 필요한 것보다 덜 사가려고 하죠 그럼 그때까지 반도체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가서 딱 이제 고객들도 이제 자기 재고가 어느 정도 줄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pc 고객들은 그 정도 가면 아마 재고가 정상화되어 있을 거예요 서버 쪽은 고객들이 재고가 좀 많아서 그때까지 정상화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때 올해 한 3분기 중 정도 갔는데 자기들은 이제 재고가 충분히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을 딱 보아하니까 지금 올해는 디램도 그렇고 랜드도 그렇고 신규 반도체 생산 설비가 거의 없어요 증설이 그런데 반도체 회사들은 올해 말까지는 대규모의 적자가 될 거고 내년 1분기부터 가야 이제 간신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 1분기 흑자 전환되고 2분기 3분기 한 2개 분기에서 한 3개 분기 정도는 돈을 벌어야 투자 재혼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캐펙스 생산 설비를 다시 늘리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한 3, 4분기부터 투자를 시작을 하면 그게 실제로 생산 설비 증설과 생산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25년 2분기예요 그 얘기는 즉슨 내년에도 올해 엄청나게 생산 증가 제가 전화 와서 올해 디램 생산 증가를 마이너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내년에도 굉장히 낮은 생산 증가가 나올 거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거의 팩트예요 이미 자 그러면 제가 고객인데 재고가 이미 줄었어요 자 그랬는데 얘 딱 보아니까 올해도 생산 증가 없고 내년에도 생산 증가는 없을 것 같아요 마음 급해지는데 딱 그런 상황에서 1분기 말에 지금 제가 경기선행 지표들 몇 개 들어섰다고 말씀 드렸는데 제가 역사적인 관계로 그림들 몇 개 보여드리면서 6개월 정도 후용한다 반도체 수요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올해 한 4분기 정도 들어가서 이제 수요도 올라오고 계절적으로도 좋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생산 증가율은 없는데 작년과 올해에 비해서는 그래도 수요 증가율은 올라올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또 공급이 되게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지금 쌀 때 지금 제일 싸니까 빨리 지금 사놓자 그러면서 재고 재축 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실제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죠 그래서 그때부터 업황이 좋아지고 4분기 들어가면 수요가 올라오고 내년에는 공급이 부족이 시작이 되고 이게 바로 업황이 회복되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고 이게 바로 올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3분기 중 4분기 정도의 그런 얘기예요 네 네 그런 얘기 이해했죠 조금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해볼까요? 날카로울까요? 그만 할까요? 날카롭기 쉽지 않은데 한번 가보죠 이게 지금 재고 문제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재고를 이제 과거 애널리스트 저도 보고서 많이 보니까 거기 이제 하면 사실 재고의 총량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애널리스트도 좀 많거든요 다른 분 거 얘기는 하지도 마세요 송명섭 위원님이 계시니까 어찌 됐든 간에 과거 사이클보다 지금 한 2배 3배 많은 재고를 갖고 있는데 지금 한 16주쯤 되죠? 16주 뭐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14주 볼까요? 12주 정도 12주까지 근데 이제 과거 많았을 때 과거 하락 사이클에 대비해서 한 2배 3배 많은 재고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이클 하락 사이클을 좀 더 길게 만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것보다 좀 더 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좀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하죠 그렇죠 진짜 왜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과거에는 이제 보통 6개월 9개월 정도 해소가 되는데 그 재고가 더 옛날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수요가 그때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에요 급격하게 안 좋아 그러니까 수요가 좋아야 재고가 빨리 빨리 없어지죠 그런데 수요가 나쁘니까 재고도 천천히 없어지는 거예요 만드는 거 똑같이 만드는데 고객들의 재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회사들의 재고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다운턴일 때 재고가 보통 뭐 한 8주 10주 이 정도 9주 이 정도가 이제 보통 피크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재고가 재고 볼 때는 한 14주 정도 13, 14 정도까지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는 왜 이번에 더 재고가 많아지냐 하면 그거는 결국은 워낙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해소되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진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보통 6개월 9개월 정도는 없어지는데 이번에는 1년 이상 걸릴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거 감안해서 1년까지 봐야 된다 감안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무슨 현상이 나오고 있냐면 옛날에 없던 현상 감산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반도체 회사라는 이 산업은 감산이라는 거를 사실 할 수가 없는 그런 산업이에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선제 투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에서 감가상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 40%씩 돼요 그러면 감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앉아서 돈 날린다는 얘기예요 라인을 안 돌리면 감가상비가 그냥 나가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웬만한 사이클에서는 감산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키옥셔가 30% 감산 마이크론이 20% 감산 지금 하이닉스도 거의 그 수준의 감산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론 수준의 정확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까지도 지금 감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지금 안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이제 외교적인 수사고요 실제로 감산을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그래서 지금 올해 보면 아까 저번에 제가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디램 생산 증가율이 제가 그때는 마이너스 2, 3% 정도 역성장 사상 최초로 역성장 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그게 더 커지고 있어요 역성장 폭이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5%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올해 그런 거가 바로 또 과거랑 또 다른 점이에요 과거에는 역사적으로 생산 증가를 역성장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역성장을 마이너스 5% 정도는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재고가 많으니까 그에 따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 사들은 예를 들어 소비가 좀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재고가 확 떨어졌다 그러면 바로 생산 늘리는 건 전혀 문제없습니까? 시간 걸리고 이런 건 아니죠? 그동안 감산을 한다는 거는 웨이프 투입량을 줄인다는 얘기고 기존 라인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웨이프 투입량을 늘리면 한 달 반 두 달 정도 시간이면 다시 생산을 늘리게 되죠 필요하게 될 때면 크게 이제 반도체가 특히 이제 우리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스마트폰 혹은 PC나 태블릿 뭐 이런 데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서버가 요즘에 나오는 그 최GPT 포함해서 AI 이쪽으로 가면서 당연히 그 엔비디아의 그런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딸려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메모리 수요가 엄청 필요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뭐 크게 영향 없습니까? 올해는 아닐 것 같아요 일단 최GPT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GPT가 지금 이 회사가 보니까 올해는 서버를 그렇게 많이 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얘기 나오는 게 4.0 이제 나왔는데 그게 파라미터의 증가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일단 유료로 유료 서비스를 할 계획이고 그때 그 상황을 봐서 투자 규모를 결정하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예요? 당장 서버 늘 생각 없다 너희들 돈 얼마나 우리한테 낼지 보고 낼지 보고 그거 보고 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채GPT를 포함한 AI 서버 이런 쪽에 결국은 투자를 누가 해요? 빅테크 업체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빅테크 업체들의 그래서 캡엑스가 중요한데 빅테크 업체들의 캡엑스 증가율이 작년에 12.8%였어요 그것도 그 재작년에 30%에 비하면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예상된 숫자가 지금 3.9%예요 3.9% 2년 만에 10분의 1 토마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빅테크 업체들도 캡엑스를 그렇게 늘릴 생각들이 없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쪽으로 투자할 사람들이 돈을 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채찍비트 포함한 AI가 크게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년 가면 내년에 경기 좋아지고 또 다시 빅테크 업체들 캡엑스를 늘리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특히 서버 쪽에서도 AI용 서버 하이엔드 서버 쪽으로 투자가 집중이 될 거고 결국 반도체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 쪽의 어떤 수요는 하이엔드 서버 쪽으로 엔비디아나 AMD가 만드는 지표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옛날에는 GPU랑 무슨 DRAM이 짝이 되었냐면 그래픽 DRAM이라는 게 짝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하이엔드 서버에서는 하이엔드 서버용 GPU에는 HBM이라는 게 들어가요 GPU 안에 HBM이라는 DRAM 자체가 들어가요 HBM이라는 건 DRAM을 이렇게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이제 구리를 채워서 어마어마한 대용량의 그런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대용량의 DRAM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HBM의 수요가 이제 올라갈 거예요 내년부터 특히 그래서 이거는 이제 HBM의 지금 시장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한 55%, 60% 정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부분 대비해서 삼성전자가 왜 이 부분에서는 하이닉스 대비 시장 점유율이 좀 적으냐면 애초에 이거를 처음 시작한 쪽이 AMD랑 하이닉스의 공동 개발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삼성전자가 이쪽에 조인하고 삼성전자는 또 마이크론이 주도했던 HCM이라고 하이 밴드 위스 큐브 명물이라는 게 있는데 그쪽으로도 조금 리소스를 나눴었기 때문에 근데 이쪽은 망했죠 그래서 지금 아직은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시장 점수 높아요 HBM 쪽은 HBM 쪽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전체 DRAM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 정도 돼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적어요 근데 올해도 크게 올라갈 것 같지 않고 근데 내년에 나만 의미있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이거 좀 궁금한데 맨날 AI 서버 이야기하면 GPU 업체들만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거기 GPU만 들어가냐 메모리도 들어갈 거 아니야 지금 이제 HBM 같은 게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약간 그 비중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하이엔드급 서버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이제 거기 비용 중에 GPU가 차지하는 비용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용 그게 뭐 어느 정도 되는지 7대 3이라든지 대충 그런 걸 알면 좀 예전 서버 같은 경우는 그 서버 프로세서 하나에 메모리 비용이 엄청 컸는데 이 GPU 쪽도 그럴 거냐 그렇죠 이 하이엔드 서버에는 GPU가 거의 압도적으로 들어가고 메모리가 얼마 안 들어가면 사실 채치, PT 서버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안 되지 메모리 업체는 도움이 많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GPU하고 그 안에 GPU 차 안에 디램이 아예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그 세트 자체가 100만 원인데 그 아까 얘기했었던 HBM 그게 뭐 한 2만 원이다 이러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 메모리 업체한테는 근데 이제 그거는 디램 가격이 워낙 막 오를 때는 막 더블, 두 배, 세 배씩 오르고 이번에 올해 이번에 다운사이클에서 디램 가격이 한 75%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0불짜리가 이제 25불 되는 거잖아요 최고가 대비? 네? 최고가 대비 고가 대비 그러니까 그게 그 비중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변해요 그래서 그걸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이럴 수는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반도체 디램 낸드 가격이 급락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전체 세트를 구성하는데 디램이나 낸드를 사는 그 코스트 그걸 우리가 몸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예를 들면 PC 같으면 20%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 8%, 7% 이런 식으로 내려가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그 세트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신규 CPU를 갖다가 꼽든지 뭐 GPU를 꼽든지 해도 성능이 올라가지만 디램이나 뭐 낸드 특히 디램을 갖다가 양을 많이 늘려서 꽂아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성능 체감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내려가면은 그만큼 디램 탑재량이 늘게 되는 그런 효과가 항상 나타나요 그것을 바로 이제 수요 가격 탈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요가 또 올라가는 굉장히 안 좋았다가 그런 현상이 늘 나타나죠 그리고 HBM이라는 것 자체가 용량 자체를 엄청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래픽 메모리 쓰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수요가 많이 생기겠죠 수요가 더 커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아니고 아마 내년일 거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생각보다 채집비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빅테크들도 예상했던 것도 훨씬 더 뜨거웠기 때문에 조금 더 서둘러서 서버 증서를 하지 않겠느냐 정프로는 그렇게 빅테크들의 어떤 심리까지도 좀 한번 추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채집비트가 부상할 때는 얘기들이 막 나왔는데 근데 막상 그쪽으로 이제 채집비트가 얘기하는 자체가 벌써 당장 할 생각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얘네들이 이제 실적 발표 같은 거 하면서 가이던스를 주잖아요 올해 캐펙스 얼마나 쓸 것 같다 그런 거로 종합한 게 올해 3.8% 증가해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 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쿡 이제 크롬 쓰다가 저도 이제 빅으로 넘어갔거든요 그거 쓰려고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빅에서 쓰니까 빅에서 우리는 이제 검색을 해서 크롬에서는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내가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제가 뭐 이렇게 사복의 시절 좀 알려줘 그러면 자기가 대화식으로 해서 답을 주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효용성 이런 것 때문에 당장 커질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당장 그렇게 할 만한 여력이 있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늘려놨을 때 이거가 소비가 되겠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경기가 좋아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경기가 좋아지면 투자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하는 거죠 혹시 요즘에 이제 이게 뭐 메인은 아니겠습니다만 자동차용으로 전장도 엄청 늘어나잖아요 디스플레이도 엄청 커지고 기능도 각종 그리고 이제 특히나 자율주행 1단계 2단계 조금씩 더 늘어나면서 반도체, 차량형 반도체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이쪽은 아직도 반도체 회사들이 이거 정도면 꽤 포션이 좀 돼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직 안 되니까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도 서버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업체들이 대만의 서버 오디엄 업체들한테 엣지 서버 그런 것들을 주문을 또 주기 시작했는데 그게 좀 늘어나고 있긴 해요 그럼 그 안에도 이제 당연히 반도체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니까 그에 따른 수요 수혜도 지금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안에 자체에 들어가는 이제 그 메모리 양도 이제 늘어나는데 그거는 이제 아직 그 자율주행 단계가 좀 더 높아져야 이제 그런 그 수혜를 우리가 좀 더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그런데 이제 두 분한테만 계속 질문을 맡겨두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잠깐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왜 중요한 건 주가니까 주가가 그러면 경기선행지표랑 동행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경기선행지표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그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6페이지 제가 지금 열어놨는데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반도체 업황하고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그 다음에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 중국의 민간 부분의 신용 자각지수 크레드 인펄스 지수를 각각의 그림에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 그러니까 업황이죠 비교를 각각 해놨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그림 모두에서 이 양 경기선행지표들과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간에 거의 똑같은 궤적을 보이고 있다는 걸 여기서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제가 왼쪽으로 6개월을 땡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들이 똑같다는 얘기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이 경기선행지표들을 6개월 정도 후행하면서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선행지표가 어떤 방향으로 추세적으로 움직이면 향후 6개월 후에 업황도 그대로 갈 게 뻔하니까 주가는 바로 지금 경기선행지표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첫 번째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 이거를 한번 보시면 제가 저번에 와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이 2019년 초부터 급등을 하면서 사실 2019년에 반도체 업황이 엄청 나빴으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가들이 19년 초부터 올랐고 21년 3월부터는 그때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고 반도체 가격이 계속 올랐는데도 그때부터 주가가 빠졌는데 그거는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그때부터 빠졌기 때문에 밸러시온 배수가 하락하면서 빠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얘가 계속해서 반등 한 번 없이 내리다가 작년 10월까지 하락하고 11월 12월 1월 3개월 연속해서 반등이 이 정도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하락 사이클에 바닥은 찍은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게 2월 달에는 약간 다시 내려갈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내렸어요 그리고 3월 달에 여기 다시 약간 살짝 올랐어요 제가 이걸 갖다가 매월 15일짜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1단위로 보면 2월 달에 이렇게 하락하고 난 다음에 3월 초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0.2%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3월 중순 되니까 이렇게 다시 오른 거예요 최근에 주가하고 움직임하고 비교해 보시면 거의 똑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으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냐면 이 오른쪽 그림에서 제가 파란 선으로 글로벌 유동성을 그려놨는데 작년 3월 하순 4월부터 글로벌 유동성이 역사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11월 12월 1월 오르고 2월 달에 잠깐 살짝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옆으로 살구색 선을 옆으로 싹 그려놨잖아요 이거는 어떤 과정이냐면 3월 15일자의 글로벌 유동성이 올해 연말까지 계속 지속된다고 가정한 거예요 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면 증가함률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작년 3월 하순 4월부터 글로벌 유동성이 쭉 빠졌기 때문에 기조 효과 때문에 증가함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향후에 유동성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예측을 해보면 지금 svb 사태 때문에 지금 3월 달에도 50bp 인상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25bp밖에 인상 안 했고 지금 점도표였다 그러면 올해 최고 금리가 5.1%인데 지금 현재 5%잖아요 이미 그 얘기는 즉슨 앞으로는 4월 5월 이렇게 가면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미국에서는 높아졌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미국은 금리만 인상했을 뿐이지 재정정책으로는 돈을 풀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하고 일본은 진작부터 계속 돈을 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그런 나라들도 부동산 문제 해가지고 지금 돈 풀고 싶어서 안 달랐잖아요 돈도 풀고 있어요 특례보험 무슨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보니까 4월 이후로는 이 글로벌 유동성이 사실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YY 증감률은 기저효과까지 더해서 이게 위로 확 속겠죠 그런데 이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이라는 게 원래 역사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랑 동행하는 지표란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이런 모습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반도체 주가도 똑같이 상승으로 추세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1분기 말 2분기 초 정도에 이런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므로 주가가 그 정도부터는 좀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두 번째 아까 보여드렸던 지표 미국 ISM 제조업 지수라는 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밸류션 배수랑 보시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미국 ISM 제조업 지수를 제가 전화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얘는 딱 한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는 하락을 해도 2년 이상 하락한 적은 거의 없다 그런데 얘가 21년 4월 달부터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올해 4월 정도 되면 사실은 그다음에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올해 2월 달에 아주 조금이지만 23개월 만에 처음 반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 정책 금리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그림상으로 보면 그림이 거의 두 개가 똑같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른쪽 축 즉 미국의 정책 금리를 축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즉슨 서로 반비례 동행 관계가 있다는 얘기고 미국에서 앞으로 정책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면 ISM 제조업 지수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 4월 이후로 미국에서는 ISM 제조업 지수가 오를 가능성이 높고 지금 2월 달에 반대가 나왔지만 그러면 여기 오른쪽 금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경기를 미리 알려주는 대표적인 경기선행 지표 OECD 경기선행 지수랑 미국 ISM 제조업 지수를 비교해 보면 똑같다 이러면 미국에서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으면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오르고 OECD 경기선행 지수가 오르고 이 얘기는 즉슨 6개월 후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와 수요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도체 협황도 6개월 정도 후 되면 좋아진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 IT 수준 감율 아까 정 프로님이 딱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국 IT 수준 감율이 계속해서 내리다가 1월 달에 약간 올랐어요 2월 달에 춘절 효과? 춘절 효과도 작년 춘절이랑 비교해야 되니까 YY 증감율이 오른 거니까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 중국의 크레디 인펄스 지수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경기선행 지표랑 중국의 IT 수준 감율을 비교해 보면 역사적으로 중국의 크레디 인펄스 지수가 중국의 IT 수준 감율을 조금 선행해요 그런데 중국의 경기선행 지수 증감율과 중국의 IT 수준 감율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그림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길을 갔어요 중국의 경기선행 지수 증감율은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 현재까지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데 중국의 IT 수준 감율은 옛날에는 똑같이 가던 애가 작년에는 내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은 막 풀리는데 사람들이 나가서 돈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IT 수준 감율을 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이탈리아 여행 다녔거든요 이탈리아 여행 갔는데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어찌나 가는지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서 드디어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이거를 막아왔는데 다시 이제는 같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크라이딩 퍼스트도 올라 중국의 IT 수준 감율도 올라 그러면 중국의 IT 수준 감율이 역사적으로 동행한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도 오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1분기 말, 2분기 초 정도에 주가가 추세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바닥은 주가 찍었으니까 주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업황이 악화되고 BPS가 내려가는 그런 이유로 조정이 나올 때는 나올 때마다 저점 매수를 하시는 게 적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 견해는 아직도 저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들 하십시오 이제 질문들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하나만 하나 짧게 갑시다 요새 시스템 반도체는 막 불이 붙었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인에서 제외하고 그쪽은 지금 다 바닥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원님 이야기를 보면 바닥이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조금 시스템 반도체는 주가가 많이 높고 메모리 반도체 쪽을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게 좋은 전략일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비메모리 반도체 주들은 주가가 좋았는데 메모리 반도체 주들은 주가가 안 좋았다 바닥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지금부터는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로 사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어디 용인에다가 얼마 돈을 들여서 300조 그런 얘기는 저는 사실 안 믿어요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또 어떤 이유도 될까 해서 선언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다 투자를 하죠 하긴 하지만 업황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얼마든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 100% 현실화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비메모리 주가들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그러면 그쪽보다는 밸루이션이라는 게 훨씬 메모리 관련한 주들이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 된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고평가되어 있는 것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당연히 장기적으로 보면 좋죠 알겠습니다 질문 또 하면 안 되죠?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저도 집에 퇴근해야죠 오랜만에 또 송영석 위원님 오셔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명쾌하게 딱 잘라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반도체인지 점점 아마 벨라리도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 건강하시고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혁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혁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 개미, 스몰 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 팔로 미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